이 영상은 일반 상극과는 달리 상당히 막장입니다 안그래도 상한극도 막장인데 편집자도 막장이 되어서 이게 무슨 영상인지도 모를 정도로 편집이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한극은 상한극일 뿐 재미있게 봐주시면 아리가또고사 이마 룰루랄랄라 오늘은 우리 자기랑 데이트하는 날 카페에서 우리 자기가 날 기다리고 있어 어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 자기야 오늘 깜짝하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 몰랐어 그래도 좀 늦었지 깜짝하고 만날 사람? 그런 사람 얘기한 적 없잖아 아냐아냐 있다고 했잖아 그 깜짝하고 만날 사람이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바로 우리 엄마야 엄마 너 엄마야 엄마 너 엄마야 엄마 뭐? 엄마? 너네 엄마? 응 우리 엄마 아니 늦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갑자기 엄마를 불러오겠다고? 어어? 어 어어어 어어 됐어 진짜 마음에 하나도 안드네 어떻게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내릴 수가 있어? 어? 엄마를 만나라니?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싫다는 거야? 지금?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 헤어지자고!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욕했어 욕한 적 없어 하지만 니가 마음에 안들어 나 못생겼고 헤어져 우리 그러면 헤어지자 그래 그럼 우리 연애생활 그만하고 우리 부부생활하자 아니 그렇다면 이건 바로 프로포즈 자기야 아니 아니 여보 사랑해 아 이렇게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 운난생 처음이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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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인가 엄마 여기야 여기 아들 우리 금쪽같은 아들 여기 있었구먼 아들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우같이 생긴 여자 뭐니 아 여우같이? 엄마 내가 저번에 말한다고 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단미호라고 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단미호예요 이런 근본도 없어 보이는 기집애가 여우 아 얼굴이 무릎 초장부터 뿌리시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엄마 왜그래 엄마 왜그래 어 내가 나랑 결혼할 여자라고 여우 엄마 왜 난 내가 만나를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식당을 도하고 별의 별일을 다해서 날 키운 줄 알아 이런 여우같이 보이는 그 몬없는 기집애로 만나게 하려고 어 여운없는 기집애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이런 너 나와봐 머리채 잡 잡 어 어 엄마 왜그래 어 어 우리한테 돈보고 만난거지 그래 돈 어딨어 어어 저 이거 먹고 따라줘 이 뭐야 돈봉투잖아 이 이거 얼만데요 얼마라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우리 여맨씨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 갈라낼거라고요 얼마요 뭐 이 얘기야 이래요 응 어머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그래 나가봐 네 안녕히계세요 어 미호야 어딜가 난 1억이 더 소중해 미안해 안녕 미호야 1억때문에 그래 여맨아 엄마 어 여맨아 어 엄마가 참아 아가씨 소개시켜줄게 입어요 음 저 아주 전지헌 빰초 올 음 엄마 어 내가 말했던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누가 누구언니 어머니 아 누구언니 어머니야 저희는 결혼할거구요 왜 니들이 어떻게 일어낸 내 거라고씨 절대 못해 좀 근본도 없는 이 싸가지가 근본도 없는 싸가지요? 그래 이 싸가지야 하지만 저는 여변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헤어지지 못해 이렇게 왜 예미가 이렇게 반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왜 보조를 부려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보존은 내가 아니라 네가 부리고 있는 거겠지 내가 늘 어디 금쪽이야 반쪽이야 기어났는데 나 뒤를 지었어 엄마 사실 결혼 말고도 또 말할 게 있어 뭔데? 미호야? 요리야 내 딸 결혼 딸 사실 벌써 5살이 된 애가 있어 엄마 이렇게 엄마를 감축까지 적이고 엄마 엄마 어머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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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의사선생님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혹시 보호자 보내주시나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최불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? 네? 최불암 말기요? 최불암 말기 엄마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단다 무슨 말이냐 제 결혼은 제 결혼은 반대하신 거예요 왜? 사실 미호는 말이다 칼록칼록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 사실 사실 내가 10년 전 이름 먹은 내 딸이란다 뭐라고요? 미혀마 엄마의 친딸이라고? 칼록칼록 으아 믿을 수가 없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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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우리 여보가 우리 엄마의 친딸이었다니 어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여보 으아 으아 이러지 마요 어딜 건드려 어 어 여보 여보 지금 썩하니 우리 집에서 지금 다른 남자를 불러서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야? 딸은 남자 아니야 딸은 남자 아니라고 우리 딸은 어쩌고 딸은 어쩌고 우리 친딸 요루룬 어쩌고 다른 남자랑 딸 앞에서 뻔히 바람을 피고 있어? 사실 내 딸은 내 딸이 아니야 어어 사실 나 유부녀야 음 그러면 요루루가 내 친딸이 아니라고? 그래 우리 요루루 우리 남편딸이야 미안해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군데? 누구냐고? 이 남자 너희 엄마 의사선생님이야 어 어 어 이건 미쳤어 아 요루루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 아 아 믿을 수가 없어 어 어 어 믿을 수가 없다 어 어 어 어 어 다 꾸밀거야 다 꾸밀거라고 오케이 컷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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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주인대씨 오늘 엄마 연기 좋던데요 역시 매우 대단해요 맘에 들어 맘에 들어 툭툭 아 오늘 죽는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응 죽는 연기 아 아 미효씨 오늘 어 좋았어요 바람피는 연기 좋았어요 오늘 네 아 고령 많으셨어요 야 좋네 난 이만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어 아멘